인생의 오타를 스파르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한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내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전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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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이렇게 3명의 의사가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 118만 구독자 와 샘디의 3배야 보유한 그 닥터프렌즈의 중심 멤버 건강한 식습관과 제대로 된 생활 루틴을 알려주실 내과 전문의 우창현 선생님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우리 짝짝이 분들이 보는 라디오로도 여기 보면은 왼쪽 카메라거든요. 윙크 한번 멋있게 날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윙크는 못날려주셨는데 오오 하셨어. 아 네 부끄럽습니다. 아 부끄럽다면서 할건 다 하시네요. 아니 지금 난리 났어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우리 최종이님께서 주우재님 나오셨나요? 의사쌤이 이렇게 잘 생각도 되나요? 네. 얼굴 빨개질 것 같아요. 오늘 왜 부정 안 하세요? 아니요. 주우재님께 너무 항상 죄송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합니다. 지금 이은지님께서도 진짜 주우재님 닮으셨네. 박수채 의사쌤들 모아서 아이돌 그룹 만드셔도 될 듯이라고 저희 나오시는 의사선생님 총기쌤이든 우리 피부쌤이든 진짜 다 잘생기셨거든요. 아니 의사 자격을 따려면 요새는 외모를 보나요? 그랬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필기랑 실기밖에 없어서 저는 딸 수 있었습니다. 그쵸? 너무 멋있으세요. 칭찬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라디오 혹시 출연 처음이세요? 예전에 좀 다른 프로들 한번 게스트로 나가서 비만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이야기 해본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고 시청자님께서 너무 좋으니까 칭찬해주시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진짜 우리 박수채에 오는 의사쌤들 누구 하나 성격이 안 좋았으면 좋겠어. 똑똑해 비주얼 좋아한 다들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요? 네. 진짜 다들 너무 예의도 바르시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게. 샌디님이 잘해주시니까. 아니 혹시 너튜브 초창기에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아직도 사진 찍는 건 못해요. 동영상은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는 포즈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못해요. 저 끝나고 찍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해야 돼요? 그래요? 당연히 찍히긴 하죠. 그런데 아주 좋은 표정, 활짝 웃는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만들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저희 인별그램 들어오시면 우리 창윤쌤이 얼마나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찍었는지 샌디가 한번 변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푸사가 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찍었던 그 푸사예요. 아 전형적인 그 의사 선생님들이 찍는 그 딱 정색하고 팔 딱 모으는 아까 이런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로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푸사를 못 건졌어요. 5년간의 시도 못 건졌습니다. 아 이런 거는 제가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네. 아니 그리고 내과가 종합병원의 꽃이라고 불리던데 이건 어떤 의미죠? 이제 내과 의사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어떤 의학 지식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다양한 외과나 다른 분과들이 내과 선생님들한테 협진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도 많은 분들께 도움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핵심이나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과는 좀 친숙한데 은근히 분야가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어디가 아플 때 찾는 곳인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과는 내가 지금 수술할 거 아니고 외상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가셔도 돼요. 정말. 왜냐하면 원래 의학이라는 게 외과랑 내과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분야로 나뉘기 시작한 거여가지고 정말 내가 뭔가 아프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외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내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게 그 다음 어떤 진료를 결정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감기 걸리거나 기관지염이 있을 때 무조건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과에서도 그런 감기나 이런 진료를 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좀 놀라긴 했거든요. 모든 질병. 특히 우창윤 선생님이 전문 분야로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내분비 내과라고 해가지고요.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그리고 갑상선 질환, 호르몬 관련된 것들 이런 걸 이제 더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통합내과라고 해서 어떤 급성기 감염성 질환들도 좀 이제 공부하면서 환자분들 보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그런 질병들이 많네요. 그렇죠. 뭐 혈당이라든지 비만, 뭐 갑상선. 당뇨, 갑상선. 오. 자 그럼 선생님께 건강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우리 짝짝이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 50대 주부입니다. 수영도 하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안 빠져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알려주세요. 아 50대인데 너무 할머니로 읽었죠? 그럼요. 목소리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나이를 높게 설정했어요. 저희 아빠가 당뇨로 고생하는데 다섯 살 딸이 단 걸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챙겨주면 좋을까요? 등등등 문자 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문자 올 동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는데 너튜브 닥터프렌즈 구독자가 저희가 114만이라고 적었다가 118이라고 정확히 정정을 해달라고 딱 말씀해주셨는데 4만 명은 엄청 큰 숫자거든요. 숫자에 좀 민감할 수 있어가지고요. 저도 민감해요. 118만 명인데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201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꽤 오래됐어요. 5년 넘었죠. 6년 차 거의 됐습니다. 와 2018년이면 한참 그 너튜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잉? 할 때거든요. 그렇죠. 너무 빨리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의 인기를 예상하셨어요? 당연히 못했습니다. 네. 정말 당연히 못했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하니 벙벙 했었죠. 그럼 몇 년 차부터 터졌어요? 생각보다 빨리 터져서 그 해 말에 10만 명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해 말에 10만 명이면은 꾸준히 계속 올랐네요. 네. 왜냐면 저도 뭐 다이어트 영상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항상 다크 프렌즈는 무조건 떠가지고 네. 알고리즘 감사합니다. 아 네 알고리즘 왜냐면 또 전문 분야 선생님들이 하시고 네. 그리고 알차고 이러니까 알고리즘도 아유 다른 잘못된 상식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풀어주는 그런 썰 풀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습니까? 그럼 믿음이 가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데요. 제가 머릿속에 들은 건 없어도 입은 진짜 잘 떠나거든요. 아니 그러잖아요. 제가 그 몸속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설명한 것 누가 어떤 말을 더 듣겠냐고요. 아 쓴디님이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제가 재미있긴 하죠. 아 역시. 그러면은 닥터프렌즈에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재미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금씩만 교정해드리고 우와. 네. 조금씩만. 아 그쵸. 아 이렇게 원래 또 이렇게 챌린지 해야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어 다이어트 또 챌린지 같은 것도 또 막 있고 하니까. 아니 근데 새로운 콘텐츠로 구독자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챌린지. 맞아. 이거 시작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 뭐예요? 아 이게 그 이제 청담에 제 친구가 어떤 윈 다이어트 센터라는 걸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좀 의뢰가 있어가지고 저랑 이제 정신과 쌤이랑 그리고 이제 뭐 영양사 뭐 운동 전문가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좀 짜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지 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소구하면서 실제로 좀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좀 정말 다이어트 도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좀 저희가 뽑아가지고 실제로 다이어트 좀 같이 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유튜브에서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좀 의아한 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정신과 선생님이 왜 거기 계시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현대인들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감정적 식사라고 하거든요. 쾌락적 식욕. 그러니까 항상성 식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실제 부족해서 먹는 걸 항상성 식욕이라고 하는데 이 쾌락적 식욕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거나 지루하거나 뭔가 어떤 뇌의 자극을 위해서 먹는 이런 식욕을 쾌락적 식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 스트레스 풀하고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풀 줄은 모르고 이 쌓여가는 거를 먹는 걸로만 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정신과적인 접근으로 이 스트레스 자체를 좀 조절하거나 자기 어떤 인지 행동을 좀 교정하는 방향에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과 선생님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으쌰으쌰 만들었죠.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저는 다이어트를 되게 오래 했는데 먹는 거에 대한 쾌락을 제가 채우지 못하니까 술로 그 기분을 채웠어요. 안주 없이. 채워지더라고요. 위험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술을 끊은 상태고 너무 훌륭하시다. 술을 너무 다행히 쉽게 끊고 왜냐하면 저는 정신과 선생님이 여기 항상 나오시거든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그냥 끊었는데 먹는 걸로 풀던 스트레스, 술이든 밥이든 뭐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브레인 타입이라고 정신과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자극이 필요해요. 도파민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실제 재밌는 행위나 취미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직장에서 8시간씩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면서 자기 자기한테는 하루에 1시간 30분도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배운다고 해도 자기 어떤 커리어나 월급으로 올려줄 수 있는 영어공부나 뭐 다른 공부는 그렇게 새벽에 해도 자기한테 정말 그냥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를 하루에 뭐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 만한 취미나 취향을 찾고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고 또 이제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꾸준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하는 걸 끌고 가요. 그런 분들은 올바른 루틴을 알아야 돼요.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안 맞고 해가 되는 것도 어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하거든요. 6개월 1년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몸을 자기 몸을 망가뜨리더라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자기 몸 상태에 맞는 그런 루틴을 좀 짜드리고 이렇게 방법이 좀 다르죠. 와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씀 많이 해주시네. 혹시 비만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많죠. 병원도 많이 찾고요. 뭐 센터도 많이 찾고요. 워낙에 비만 인구 자체도 많이 늘어났고 또 요새는 좀 의학적으로 비만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약제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포기하고 있던 분들도 조금 더 이제 희망을 보시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좀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약을 먹으면 그 약이 혹시 식욕 억제 부분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식욕 억제 부분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출신 안 되는데 이제 위고비라는 약도 이제 곧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싹센다라는 약부터 조금 이제 달라진 게 이전에는 식욕 억제제가 뭐 식욕은 억제하지만 뭐 대사적으로 그렇게 좋거나 좋은 약은 아니었는데 당뇨병 약제가 이제 식욕 억제제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좀 건강상의 지표들을 좀 개선시켜주고 뭐 중독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약 드시는 분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자기 어떤 생활의 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생활의 축을 바꾸지 않고 약만 먹으면요. 약을 끊으면 V자 반등을 해요. 요요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반드시 옵니다. 모든 연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자기 생활의 어떤 축들을 살펴보고 자기 생활을 바로 잡을 때 이걸 좀 도와주는 보조제로 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약 드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꼭 마셔야 돼요.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고 하면 뭐 의지 없이 뺐다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 또 신약들이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나봐요. 네. 신약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대신 약에 너무 의지하면 요요가 온다. 옵니다. 네. 저도 그 말을 저도 다이어트 약을 먹어. 양약 한약 저 다 먹어봐. 싹 센다. 저 싹 다 해봤거든요. 뭐요. 무조건 거기에 의지하면 무조건 요요가 옵니다. 저는 한 15kg 빼서 20kg 쪘으니까 그러고 다시 저는 제 힘으로 20kg 뺐습니다. 와.. 의지가 대단하다 저는 좀 독해요. 그러니까요. 전 제가 봐도 좀 독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운동을 하던 뭐 자기만의 취미 내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약간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 그러고 나서부터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강한 끄덕임을 보였습니다. 우리 듣고 계신 짝짝이분들도 우울함이 있거나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돌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짝짝이분들의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29님께서 병원에만 가면 맨날 운동 부족이라고 운동하라고 하는데 우창윤 선생님은 운동 좋아하시나요? 어떤 운동을 가장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 자체가 운동을 안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기대가 있는 질문이네요. 저는 농구 좋아요. 다행이에요. 보는 거 하는 거? 저는 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요. 손가락 두 번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고요. 늦골골절도 있어 봤고 아킬레스건도 한 절반 정도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발목 접주린 적은 수없이 많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주변에 갑자기 인별그램에 병원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 다 족구 아니면 농구. 다 그런 어제도 저 PT 받고 있는데 응급차 오더라고요. 그거는 레슬링인가? 뭔가 남자들은 이런 스포츠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제 나이까지 이렇게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보통은 도파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젊었을 때 특히 아까 말했던 즐거움, 자극 추구 어떤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는 운동 하나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재미있는 운동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100% 부상이 생기고 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플러스 어떤 이 운동에서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즐거워하는 거는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고 다른 운동은 내가 이거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좋고. 아 뭐 PT라든지 내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 너무 좋은 말씀이다. 아 근데 제가 도파민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요새 또 유행인 게 도파민 디톡스라고 해서 3일 동안 핸드폰 안보기. 핸드폰뿐이 아니라 진짜 모든 거 차단하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건데. 선생님도 혹시 그 챌린지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죠. 그러면 이 도파민에 대해서 저희가 3부를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마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까 마저 말씀해주셨던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파민 디톡스 혹시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엄청 봐요. 이게 구독자 늘어나는 거 막 댓글 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 지우고 쇼츠나 릴스 안보기.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도 최대한 안보기에서 한 2주 정도 전에 썼어요. 게임만 하기. 와 진짜 이 스튜디오를 2주 동안 안 볼 수 있나? 그 너튜브 스튜디오가 뭐냐면요.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독자 수 그다음에 오늘 몇 명 봤는지 댓글 달리는 거 그리고 수익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스튜디오를요. 정말 50번 이상 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봤어요. 맞아요. 저 일어나면 지금도 그거부터 보는데 이게 그 정도로 너튜브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와 근데 그렇게 해본 다음에 몸에 변하는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산만해요 사람이. 그래서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다가 이게 약간 좀 끊기거나 뭐 로딩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막 너무 딴 생각을 많이 하고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런 유튜브 스튜디오나 쇼츠나 릴스 뭐 카카오톡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뭐 하나에 올고지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꾸 이게 머릿속에 한켠에서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반복돼서 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을 시도했고 또 혼자 하기 또 아쉬우니까 저 구독자님들 카페로 모아서 같이 이제 하자고 그 정도 저도 선언을 해야 나 혼자 죽긴 싫다. 같이 죽어보자. 그래서 2주 정도 하고 요새 좀 쉬고 있는데 다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파민 챌린지 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하는 말이 일의 능률이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확실해요. 노래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노래는 들으셨구나. 그분은 노래도 안 들으시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노래 듣고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아요. 좋다. 좋다. 왜냐하면 이 이어폰까지 안 끼는 것조차 사실 챌린지의 완벽함인데 살짝 그래도 소금은 먹었다. 아 그렇죠. 저는 너무 가혹하게는 아 근데 맞아요. 노래까지 안 들으면 너무 가혹하죠. 자 그리고 김동민 님께서요. 이제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상비약을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우리 내과 선생님께서 상비약 필수템 추천해주세요. 제가 딸이 두인데요. 세 가지. 타이레놀이랑 엔세이드 하나랑 그리고 이제 팬이라면 콧물약. 사실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수템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가 열나거나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아이들이 잘 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육아 노하우 토크쇼도 하셨다고 하던데 육아에 관련된 건강 꿀팁 그거 몇 개만 저희에게도 전해주세요. 꿀팁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열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막 해열제를 한 시간마다 먹이고 이러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해열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나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이상 돼요. 그래서 열을 막 10분 20분마다 재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아이가 불편하니까 그 텀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오히려 숙련된 사람과 초심자의 차이거든요. 말만 들어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많이들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저는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뭐 하나 잘못 먹어도 못 기다리는데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희 와이프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열을 너무 자주 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병원 가서 하는 수액치료라는 게 결국 물을 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완전히 좀 깔아 안기 전에 조금 더 괜찮을 때 최대한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게 병원에서 하는 수액치료랑 거의 동등하다. 그래서 집에서 병원에서 하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타이애누 입으로 먹이고 물을 정말 근데 조금씩 자주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열났을 때 하는 치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열나는 거는 대부분 괜찮아요 아이들은. 아니 근데 남편이 내 거 의사인데도 아내분이 떨었을 정도면은 맞죠? 화를 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다리자. 남편이 심지어 옆에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항상 현장에 있죠. 우와 아니 근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내 딸 지금 열나잖아 이러면서 열을 내요 아내가? 저한테 막 체온 재라고. 아까 쟀는데 왜 또 재라고 하냐. 이제 이런 이제. 와 이게 부부는 다 똑같나 봐. 남편이 내 거 의사인데 당신이 뭘 알아. 빨리 열이 나지. 당신이 뭘 하냐고 약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열 재고 이제 그러면. 대단히 내 거 의사인데. 네 재하죠 뭐. 와 좋다. 아니 엄마들 약간 이거잖아. 자기야 이거 열 재봐. 내가 지금 앙카페 찾아보고 있는데 어 이런 방법이 좋대. 자기야 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죠 이제. 와 사람이 급하니까. 내 남편이 의사인 거 지고 나발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보기엔 분명한데 소아과 의사 친구한테 물어봐라. 이제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또. 근데 그거를 저 같으면은 자기가 정신차려 지금 내가 의사야. 내 말 믿고 해봐라 또 아니고 어 알았어 하면서. 소아과 의사 친구한테 물어봐라. 뭐 물어봤어요 전화에서.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친구도. 그러면은 뭐. 어. 아 이게 남편 말을 안 듣고 또. 제가 신뢰를 못 준 거죠 뭐. 아유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식이 아프니까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혹시 아이는 몇 살이에요? 어 19년생이랑 21년생. 아 5살 한 4. 3살 이 정도 됐겠네요. 저희가 지금 건강 질문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계병님께서. 딸이 이직하고 긴장해선지 잠을 푹 못 자더라고요. 잠에서 자꾸 깨서 엄청 피곤해해요. 찾아보니 수면 영양제를 판매하던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딸은 커피도 끊었다는데 잠 푹 자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흔히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요새 잠 잘 자게 하는 그런 게 팔거든요. 어때요? 큰 도움은 사실 안 되긴 해요. 수면 영양제가. 근데 드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 불안하고 긴장돼가지고 중간에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면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잠 드는 게 어려운지 이 수면을 지속하는 게 어려운지를 먼저 봐야 되고 이렇게 이분은 유지가 어렵다. 그러면은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수면 전에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반식욕을 한 두 시간 전에 한다든지 따뜻한 차를 저녁에 마신다든지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한 30, 40분 정도 해를 보면서 좀 산책을 해주면은 좀 불안감이나 긴장 같은 게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잘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해보는 게 훨씬 좋아요. 오! 김솔지님께서 자, 핸드폰을 보면서 저는 밥을 10분이면 다 먹어버려요. 천천히 적당히 먹어야지 다짐했는데도 핸드폰을 보면서 먹어서 그런 건지 늘 정신을 잃고 10분 만에 배가 터질 듯이 먹습니다. 빨리 먹는 거 건강에 진짜 안 좋나요? 라고 하는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너튜브나 OTT 영상 이런 걸 많이 보니까 흔히 가지고 있는 습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먹으면 여러 가지로 안 좋죠. 일단 속이 안 좋고요. 살이 쪄요. 많이 먹게 되거든요. 덜 씻게 돼요, 사람이. 빨리 먹으면요. 그러면 위가 위산으로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위산에 위가 접촉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오래 가지고 계시게 되면 보통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서 속쓰림이 시작이 돼요. 젊은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빨리 먹게 되니까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돼가지고 조금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비만하게 될 가능성이 올라가서 저는 사실 근데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도 못해요. 사실 요새. 그럼요. 그럼 무슨 맛에 밥을 먹어? 혼자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영상을 한 15분짜리 그러니까 저거 한 15분 이상 추천하거든요. 한 1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 맞춰서 내가 좀 밥을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핸드폰을 보시면서 젓가락만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먹기 불편하나요? 네. 먹기 불편하면 조금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젓가락으로만 먹으면 급할 때 일본식으로 접실이 들고 입에 호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젓가락 천천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밥을 오래 씹어 먹어라. 몇백 번씩 씹어라 이런 숫자가 또 따로 통계된 게 있을까요? 충분히 씹으면 당연히 좋기는 해요. 입 안에서 탄소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것도 좋고 아무래도 단백질도 조금 더 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숫자를 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많이 환자분들께 이야기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건 말고 식사를 할 때 특히 김밥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한 번 이 안에 어떤 식재료들이 들어있는지 느껴보면서 드셔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빨리 먹으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휴대폰 보면서 드시는 분들은 이 맛을 안 느끼고 먹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가져가는 그 어떤 식감이나 이런 좋은 아주 큰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가 비빔밥이나 뭔가 이런 섞여져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안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느껴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에 집중하게 되고 천천히 먹게 되니까 한 번 느껴보세요.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밥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달거든요. 저도 다이어트하고 나서 알았던 게 저는 사실 쌀밥, 탄수화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밥을 천천히 먹고 하다 보니 달구나. 우리 짝짝이 분들도 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용물이 뭔지 음미를 하면서 내가 마치 백종어입니다. 맛을 평가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드셔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8님께서 당뇨에 있는 남편이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아주 끊기는 힘들고 어떤 과자가 그나마 나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어렵죠? 이게 진짜... 미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안 좋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일단 그걸 봐야 돼요. 남편분이 수면을 잘 취하고 있는지는 일단 좀 봐야 돼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단 게 땡겨요. 그래서 일단 남편분이 수면을 잘 취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집에 일단 과자를 단백질이 많고 단순당이 적은 과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천연 어떤 식재료의 어떤 간식이 제일 좋아요. 계란이나 닭가슴살이나 블루베리나 견과류나 이런 것들 해조류나 한숨이 나오신 거 보니까 별로네요. 하여튼 이런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진 어떤 과자료. 이거네요. 제가 아까 먹었던 프로티바나나 단백질 과자. 네. 그런 게 그 다음으로 좋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액상과당... 액상과당이래. 그 대체 감미료로 맛을 낸 과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정제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은 최대한 빼고. 알룰로스 약간 이런 건가? 그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원래 과자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 단맛을 먹으면 혈당은 안 오르니까 이게 뇌가 속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단 것에 대한 갈망을 조금 올려요. 네. 그래서 막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좀 대체 식품으로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거는 그래도 정말 이게 그냥 단순당보단 낫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질문이 마침 들어왔네요. 이정민님께서 와 이거 완전 제 이야기거든요. 저는 단 음료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커피도 시럽 듬뿍 들어간 걸 좋아하고 요즘엔 검정색 탄산음료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콜땡. 그래도 제로를 먹어서 괜찮다고 자기 위료를 하는데 끊어야겠죠. 하루에 두 잔 정도는 괜찮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저는 뭐 이 정도로 단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신 그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근데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어때요? 일단 미각을 헤쳐요. 미각을 굉장히 헤칩니다. 그 이제 대체 감미로가 굉장히 단맛을 내가지고 원래 우리가 천연식품들을 먹을 때 거기에서 단맛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흰쌀밥이라든지 다른 어떤 식재료를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맛들을 골고루 느껴야 되는데 이런 그 대체 감미로의 너무나 강한 단맛 혹은 설탕에 너무 강한 단맛은 우리 혀에서 그 단맛을 느끼는 미래세포를 이렇게 좀 다운시켜요. 그래서 다른 정말 좋은 식재료를 먹었을 때 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식사의 어떤 패턴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단점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마르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미 비만하신 분들 이런 비만하신 분들은 이게 우리의 뇌는 어떤 생각을 꾸준히 하면은 그 경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단맛이 느껴지면 혈당이 올라야 돼요. 이분들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연결이 됐어요. 파블로프의 개가 종치면 침 흘리는 것처럼 단맛이 느껴지면은 혈당이 올라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게 이런 분들이 제로를 먹는다. 그러면 단맛이 느껴지는데 이 혈당이 안 오르니까 어?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뇌가 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올려요. 그래서 배고픔의 어떤 신호들이 증폭됩니다. 뇌에서. 그래서 더 먹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은 좀 제로도 줄이는 게 좋다. 일단 처음에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런데 물론 실제 그 설탕보다는 대사적으로 훨씬 좋죠. 아. 그러면은 샘디처럼 살을 빼가지고 이제 정상 몸무게로 온 사람들은요? 어? 6개월 이상 지금 체중을 유지하셨고 식습관을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때 그렇게 굉장히 넓었던 그런 어떤 신경의 회로들도 그 생각을 계속 노출을 안 시키면은 다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좋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몸아 사랑해 고마워. 지금처럼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알았지? 와 진짜 신기하다. 1804님께서 전 40대 주부예요. 손이 약간씩 떨리고 피곤한데 이럴 시 갑상선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사실일까요? 라고 하는데 또 갑상선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왔거든요. 갑상선 초기 증상, 손떨림 맞나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어? 진짜요? 네. 갑상선 이제 기능항진 쪽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능항진은 대부분 이제 목적으로 좀 이제 좀 부으면서 체중이 빠지고 뭐 식은땀이 나고 좀 성격이 좀 짜증나고 약간 바뀌게 되고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손 떨림 같은 게 먼저 생기거나 그러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손이 떨린다는데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사실 손이 떨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그냥 근육이 피로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술 먹은 다음 날 그렇죠. 약간 전해질의 어떤 불균형 같은 게 있어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정말 잘 먹고 컨디션이 좋을 때 지금 손이 떨리거나 이런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있는지 못 자거나 뭐 긴장하거나 그러면은 이 약간 근육 위축 같은 근육이 약간 수축하는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증상들 약간 눈 깜빡임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어가지고 일단 내가 뭐 잘 먹고 잘 자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6584님께서 작년 건강검진하면서 간경화 의심으로 뇌과 진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하고 놀랐어요. 10%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데 심각한 건가요? 그 뒤로 약을 먹긴 하는데 꼭 금주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이 당연히 선생님이 뭐라 금주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술을 더 드세요라고 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약간 함정 있는 질문 같은 느낌이야. 전 마지막에 깜짝 놀랐네. 그렇죠. 이게 지방간이라든지 어떤 간염이라든지 염증 단계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염증이 지속되면은 계속해서 간세포에 상처가 나면서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부터는 잘 돌아오지 않아요. 이전으로. 그리고 간은 생각해 보시면은 24시간 동안 일하는 장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어떤 에너지 영양들이 간을 통과해서 우리 몸으로 가거든요. 간은 계속 일하는 필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 20%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도 간이 해야 되는 일의 양이 줄어들진 않아요. 남아있는 간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다 나갔는데 새로운 직원을 못 구하는 거잖아요. 계속 과로가 걸려요. 그래서 이 간 경화가 진행되면은 점점 이 간 경화 자체도 가속이 돼요. 남아있는 애들이 더 고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이 지금 10% 정도 진행이 됐다. 지금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중에 간 기능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최대한 유지하셔야죠. 와 진짜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면요. 10%밖에 진행이 안 됐네. 그럼 제발 여기서 더 안 돼.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마음은 알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간이 저는 건강하더라고요. 술을 되게 오랫동안 마셨는데도. 그럼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6584님께서도요. 딱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끝내기가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일단 광고를 먼저 듣고 인사로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안혜리님께서 샘디 사진 찍는 사이비 교주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찍었는지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요. 인별그램에 들어오셔서 볼 수 있는데 사진 찍기 트레이닝 제대로 했거든요. 보라로 다 나갔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아 이거는 저희 아이 돌잔치 찍었을 때 앞에서 사진 기사님들이 앞에서 후루루룩 깎고 여기보다 랄랄랄랄라 하면서 별소리 다 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돌잔치 사회를 저는 6, 7년을 봤기 때문에 저는 애들 사진 찍을 때 사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울랄랄랄랄라 이거 했거든요. 막 그 비눗방울 불고 아 네네. 아니 그리고 주우재 선생님 앞으로 많이 나와주세요 라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들 닮았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한 번 약속을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아 네 초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이거는 제작진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짝짱이 분들께서 지금 대답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약속 받아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더 저도 기분 좋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디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샘디랑 내일도 스타 떨러 와주실 것죠? 그럼 내일 만나요. 자 그럼 내일 만나요. 자 그럼 내일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